안녕하세요 제1장 계약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약제도는 항상 여러분들의 문제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론에 비해서 이 계약제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언제든지 문제화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제가 강의를 하지 않은 계약제도, 색다른 계약제도가 만일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액기스를 먼저 보고 강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제도 액기스를 한번 보면 이 계약제도는 크게는 계약제도, 입찰제도 및 낙찰제도, 문제점,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제도와 입찰제도 및 낙찰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이 계약제도에는 전통계약방식과 변화된 계약방식, 반대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고 이게 좀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통계약방식과 변화된 계약방식 이 전통계약방식에는 지경방식, 도급방식, 공동도급,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공동도급이죠 그래서 공동도급에 대해서 좀 해주셔야 되고 이 변화된 계약방식 그러면 텅키라든지, CM이라든지, PM이라든지, SOC 사업이라든지, 파트너링 방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달아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크게 여러분들은 액기스를 보시고 안에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그래서 액기스를 볼 때는 큰 틀에서 어떤 종류들이 있으면 뭐라는 걸 미리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제도 그러면 입찰 방식이 있고 입찰 공고 등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낙찰에 대한 것, 이 낙찰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좀 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또한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이 12번에서부터 보면 또 특별한 게 기술개발보상제도, 신기술지진제도 이런 등등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실제 강의를 하면서 안에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제도는 항상 계약제도와 낙찰제도 여기서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새로운 계약제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강의를 안 한 새로운 계약제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그거는 특히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유림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새로운 계약제도가 있으면 설령 강의를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유심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세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